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한국의 삼성전자와 같은 회사가 3개만 더 있었으면 지난 5월 26일 날 한국경제신문에 읽다가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소장이 쓴 장문의 칼럼을 접했습니다. 그 칼럼 제목이 지금 소개드렸던 한국의 삼성전자 같은 회사가 3개만 더 있었으면 그때 불현뜻던 생각은 과연 그런 일이 앞으로 있겠나 라는 그런 의문론과 함께 희생과 헌신과 몰입과 대의의 부재라는 그런 표현이 함께 떠올랐습니다. 희생의 부재, 몰입의 부재, 헌신의 부재, 그리고 대의의 부재 이런 것이 없으면 어떻게 그런 대단한 기업이 나올 수 있겠느냐.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압축성장이 가능했던 것은 앞선 나라나 앞선 기업이 갖지 못한 그 무언가를 우리가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들이 사라지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겠는가 그런 의문문을 자연스럽게 갖게 됩니다. 세상 만사라는 것이 들어가는 것이 있어야 나오는 것이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나 다른 기업들과 차별할 수 있는 무슨 특별한 것이 있어야 결국은 좋은 결과를 나오지 않겠느냐. 그 특별한 것을 저는 희생과 헌신과 몰입과 대의라는 것을 이렇게 들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날 삼성전자라는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정말 줄을 잘 선 사람들이죠. 사장이든 임원이든 평사원이든 간에 후한 대우를 받고 있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아주 운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회사가 지금까지 있기까지 넉넉하지 않은 그런 보수를 받으면서 야근을 밥 먹듯이 했던 선배 세대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싶습니다. 압축성장은 업무의 양과 업무의 강도가 아주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입니다. 또한 척박한 상황에서 엄청난 리스크를 안고 투자 결정을 단행한 창업자와 그 후계자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싶습니다. 제가 아는 그들은 돈벌이를 무척 중시했지만 그러나 그건 못지않게 사업을 통해서 나라를 일으킨다는 사업보국이라는 그런 신념이 아주 강했던 그런 창업자와 그 후계자들이었습니다. 과연 오늘날 그런 리스크를 감당하려고 하는 그런 기업가들이 얼마나 될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한국은 성장률 저하라든지 실업률 상승 저출산 고령화 등 눈에 보이는 현상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산 현장이나 연구 현장 그리고 기업 현장은 물론이고 한국 사회 전체에서 관찰되고 있는 일을 대하는 태도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음가짐 등에서 어떤 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문제점에 대해서 주목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따금 수십 년간 현장을 지켜온 분들을 만나게 되면 업무 몰입도라든지 이런 문제에서 문제점이 있다는 점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분들을 제법 대하게 됩니다. 오늘 중앙일보여는 아주 흥미로운 현장 소식이 실렸습니다. 최지영 경제산업부의 딜렉트로 계시는 분이 칼슨 칼럼은 6시 10초에 퇴근합니다. 라는 그런 제목의 현장 보고입니다. 이른바 땡하면 퇴근하는 현상을 전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를 쓴 최지영 디렉터는 스스로가 좀 나이 같은 낀 세대이기 때문에 기사에는 다소 편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전제조건을 깔았지만 그가 전하는 그런 현장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하 직원들이 말 그대로 오후 6시 10초에 퇴근을 합니다. C레벨에서 갑자기 떨어진 일을 시키려고 주변을 둘러보면 직원들이 없습니다. 할 수 없이 제가 직접 그 일을 합니다. 일이 많은 어떤 날은 출근해 보면 직원들이 두 명만 출근한 날도 있습니다. 저한테 보고도 하지 않고 서로 간에 조정도 없이 연차를 내고 쉬기 때문입니다. 최근 대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옮긴 한 임원의 고민토로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6시 10초에 퇴근하는 문제와 근무 태도를 둘러싼 시각자의는 사실 갈등의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 이렇게 기사가 전합니다. 아주 작은 담적인 사례지만 현재 현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드러내는 데 아주 적합한 사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서가는 기업이나 앞서가는 나라와 다른 특별한 그 무엇이 있어야 계속해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압축성장을 통해서 짧은 시간 안에 그런 경제의 깃털을 다질 수 있었던 것은 그야말로 업무 강도가 쎘고 또 업무의 양도 많았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지금 세대에게 그것을 요구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또 그 무엇이 있어야 계속해서 나라가 성장하고 발전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6시 10초에 땡 하고 퇴근한다면 근무 시간 중에는 다른 경쟁국을 능가하고도 남음이 있을 정도의 업무의 강도와 업무의 밀도가 유지되고 있는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단호하게 그렇다 이렇게 답하는 사람들은 많을까요? 저는 많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현장 리포트를 통해서 제가 한번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 우리를 지탱해왔는가 그리고 지금 우리를 지탱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는 분들이 좀 많아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땡 퇴근 이것이 관행이 되고 일상이 된다면 땡 퇴근 하더라도 우리가 경쟁사와 경쟁국과 충분히 다툴 수 있는 특별한 그 무엇이 있어야 되는데 그 무엇이 있는가 이런 질문에서는 개인 차원뿐만 아니고 기업 차원뿐만 아니고 사회 차원에서 짚어봐야 될 그런 질문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근로와 관련된 그런 기강이라든지 윤리는 상당히 근래에 많이 회의된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문정부들어서서 그런 공짜가 범람하면서 정말 그런 일들이 근로와 관련된 노동과 관련된 그런 윤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퇴락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6시 10초에 퇴근합니다. 라는 부분은 우리에게 시사는 바가 무척 큰 그런 현장 리포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